둘 다 좋다고? 그런 게 어딨어? 그건 제 마음이잖아요 동시에 만나겠다는 말은 아닌 거지? 그건 아니야 어쩌자는 거야? 분명 조금이라도 더 끌리는 쪽이 있을 텐데 다른 사람 만나볼 생각은 없어? 다가오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불안해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 같아서 우리가 언제까지 주인님한테 휘둘릴 수 없잖아 결국 폭풍이 들이 닥치는구나 딱 기다려요 오주인